노스크엘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덜 제한적인 일관성 모델을 이용하는 데이터의 저장 및 검색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에 대한 동기에는 디자인의 단순화, 수평적 확장성, 세세한 통제를 포함한다. 노스크엘 데이터베이스는 단순 검색 및 추가 작업을 위한 매우 최적화된 키값 저장 공간으로 레이턴시와 수루풋과 관련하여 상당한 성능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노스크엘 데이터베이스는 빅데이터와 실시간 웹 애플리케이션의 상업적 이용에 널리 쓰인다. 또 노스크엘 시스템은 sql 계열 쿼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not only sql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의 동기는 다음을 포함한다. 설계의 단순성, 머신들의 클러스터에 대한 더 단순한 수평 확장, 이용성에 대한 더 세밀한 통제. 노스크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사용되는 자료 구조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들과는 다르며 일부 작업들은 노스크엘에서 속도가 더 빠른 편이다. 주어진 노스크엘 데이터베이스의 특정한 적합 여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따라 다르다. 노스크엘 데이터베이스에 쓰이는 자료 구조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보다 더 유연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수많은 노스크엘 스토어들은 이용성, 파티션 내구성, 속도의 선호로 일관성을 타협한다. 노스크엘 스토어를 채용하는 데 생기는 장벽에는 저급의 쿼리언어의 사용,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의 부족,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상당한 개선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노스크엘 스토어는 진정한 애시드 트랜잭션이 결여되어 있으나 마크로직, 에어로스파이크, 페어컴시 트리에이스, 구글 스패너, 시마스 LMDB, 오리엔티디브 등의 일부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다. 그 대신 대부분의 노스크엘 데이터베이스들은 궁극적인 일관성,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이 모든 노드에, 궁극적으로 전파됨으로 데이터에 대한 모든 쿼리들이 즉각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읽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스테일리드라고 부른다. 게다가 일부 노스크엘 시스템들은 손실된 쓰기와 기타 형태의 데이터 손실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일부 노스크엘 시스템들은 로그 선행 기입과 같은 개념들을 제공하여 데이터 손실을 막는다.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거치는 분산 트랜잭션 처리의 경우 데이터 일관성은 노스크엘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게 훨씬 더 큰 도전이 된다. 현행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조차도 데이터베이스 스팬을 위한 참조 무결성 제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분산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 애시드 트랜잭션과 X, 오픈 XA 표준을 모두 준수하는 시스템들도 일부 있다. 노스크엘 이니셔티브의 최초의 시각적 표현. 카를로 스트로치는 1998년 표준 SQL 인터페이스를 채용하지 않은 자신의 경량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노스크엘이라고 명명했다. 스트로치는 현재의 노스크엘 운동이 전반적인 관계형 모델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으므로 노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2009년 초에 라스트 FM의 요한 오스칼소니 오픈소스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논하기 위한 미트업 행사를 조직하면서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노스크엘이라고 불렀다. 고전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주요 특성을 보장하는 애시드 제공을 주로 시도하지 않은 수많은 비관계형 분산 데이터 자료 공간의 등장에 따라 이 이름이 사용되었다. 노스크엘 데이터베이스를 분류하는 접근 방식은 분류와 하위 분류와 함께 다양하다.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동의하만한 수준의 기본적인 분류는 데이터 모델에 기반을 둔다. 이 가운데 몇 가지와 이들이 가진 프로토타입은 다음과 같다. 스티븐 예는 자신의 블로그의 글 노스크엘 이즈에이 호슬러스 캐리지에서 노스크엘 데이터베이스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벤 스코필드는 여러 유형의 노스크엘 데이터베이스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성능과 확장성 비교는 종종 ycsb 벤치마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